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닦아내야지 닦은데도 더 닦지마 거기 굳이 뭐하러요 다 했으니까 뒤에 면봉 떨어진다. 면봉 잡아라 네 네 면봉 그리고 덜어줬잖아 바꿔가지고 새걸 바꿔줘 덜어지면 바로바로 바꿔버려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부스로 쓰러져 버리고 부스는 앞뒤로 위쪽은 앞뒤로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.